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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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 좀 할 겸 좀 일찍 나왔어요. 뱀 reps 에이 엄만 They 뱀뱀 podium 그거igos ców 좀 근데 어디서 어디서 Thema оР 도 PT 살아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누가 또 연습하시나 봐요? 네, 연습하러 오신다고 해서 하체리, 카메라요. 셀카를 카메라로 찍으시는구나. 셀카요? 영상 만들어서 셀카를 찍어가며 셀카를 찍어가면 또 좋아. 또 좋아. 셀카를 찍어가면 못 찾아 못 찾아. 저희가 저번에 찾아왔던 소품샵인데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저번에 못 찾아서 못 왔거든요. 여기가 우리가 가던 데 보다 조금 더 고급집 느낌이다. 그러니까. 전기도 잘 돼. 응. 이렇게 매장이 넓어요. 마음에 드는 거 있어? 이런 거 너무 웃기지 않아? 그래? 여기 이제 팬케이크 해먹어. 꿈에 부풀어 있는데? 프렌치 파스타에서 요렇게. 아니면 리조토 요렇게. 아 예쁘다. 요렇게 있을 것 같아. 근데 팬케이크는 너무 크겠다. 구매 완료? 루시야? 이제 두 번째 송편탑을 갈 거예요. 지금 기분 풀렸는데? 고고. 여기는 진짜 별걸 다 파는 곳. 그릇만 파는 게 아니고, 그치? 응. 아까 거기는 약간 주방용품이라면 여긴 진짜 잡화점이다. 요즘 롯데 다 절전 모드야? 그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 저는 이제 한화에서 진짜 맛있다는 짬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짬뽕 하나에 16,000원이래요. 근데 맛있대요. 응. 맛있으면 됐어. 궁금하군. 16,000원짜리 짬뽕은 무슨 맛일지. 그냥 주변에서 다 추천했어. 맛있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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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먹으러 왔는데, 점심시간 지나서 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조용하다. 응. 20시까지가 앞서 좋은 것 같아요. 아슬아슬했어. 지금 몇 시야? 지금 1시 57분인데. 우리 숙소 끝나니까 55분이었어. 아, 그래? 응. 머리를 염색한 저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이러해요. 불구하지 않게 풀뱅이 되었지만. 맘에 썩 되진 않지만, 뭐 어쩌겠어. 제가 한 번 본 거를 먼저 먹어야 돼. 맛있어? 이거 먹어본 적 없던 짬뽕 맛인데? 그게 뭐야? 불맛이 엄청 나고. 헐. 그렇고 이게 막 너무 매워서 속이 아픈 건 아니야. 오크 난데 불맛이 엄청 나. 엄청 맛있다. 먹고 전화할게. 해산물은 뭐 들어있는 것 같아? 소금이랑. 어묵도 있고. 소금도 있고. 고기야? 이게 뭐야? 고기인가? 새우도 엄청 크게. 오. 새우 진짜 커. 그치. 그리고 면이 캐럿색이야. 녹차면인가? 진짜? 뭐지? 무슨 면이지? 먹어볼게요. 맛있어? 음. 쫀득쫀득해서. 면에도 불향을 맡겨줘요. 나도 먹어야겠다. 저흰 맛있게 점심을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로 앞에는 학교가 있어요. 머리 레고 같아. 어? 레고 머리 같아. 세상에. 머리 깨지겠는데? 그치? 못 내려가. 강제 감금이야. 모랫다고 그래서 피곤하지? 응. 이러고 출근해야 되는 거 싫어? 응. 저희는 이제 출근을 합니다. 너도 일해야지. 힘들어. 우리 얘들아. 각자 아님의 학원에 가볍시다. 주변을 갈게요. 여기. 지금 고백의 학원을 마시는 학원의 학원에 가봅시다. 저흰에서 학원 복귀가 해준다고 선택하셨어요. 심지어 한창. 문이 왔어요. 칼방도 왔던 관찰. 우리 실장님. 민키~! 왜왜왜왜왜왜. 엄마야, 현아야. 내려오지마. 민키야. 아이고 이뻐.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 민기 이쁘게 생겼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예뻐 아침반은 다른 얼굴이 몇이야? 15분 남아야 수업이랑은 15분이 있느냐는 여기도 한 번 해보자 두 마리 이어서 여기 이어지는 거 한번 해볼게 하나둘 세마디 여기는 그 거야 왼쪽 심벌 써놓을게 여기 왼쪽 오른쪽은 여기 하나 시작 고기 너무 멀었어? 네 머리 조금 땡겨볼까? 한 이 정도? 어 쭉 보도록 어 됐네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한번 해 볼게 퐁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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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하네 한 번 더 하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 라인을 크게 써놓을게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어요 환영과 숨겨놓은 3페이지를 찾아서 여기있다 다이너마트 네 오늘 관연학당 모집 뽑는 거 같은데 드럭이 있거든요 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닐 거 같아서 신청 안했어요 왜 아닐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잘하자마자 못해요 왜 못해요 환영을 테스트를 봐야하는데 일단 선생님이랑 준비하면 되지 하나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나 치고요 그 다음 거 하나가 문제인데 그게 학교를 보고 제가 바로 쳐야돼 다이너마이트 해봅시다 우리 우선은 다이너마이트 노래 맞추기 전에 피릴만 먼저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고 쉬고 따랑치가 좀 늦는데 여기서부터 시작 쉬고 쉬고 잘했어 네 번째 날씨 신발이 안 좋아요 신발 복구하세요 복구하면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알겠어 진짜 잘해봐 네 자 준비 시작 물에 나오잖아 하니야 아 아니 말씀해 여기 부분만 한 번 더 해보자 왠지 쉬울 거 같아요 준비 준비 비켜두세요 비켜두세요 비켜비야 시작 콩 콩 콩 없어요 한 번 더 시작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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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치네 그래 두 번째 가지 읽어볼게 쿵쿵따치 에잉? 응? 쿵쿵따쿵 어 맞아? 그 다음 진치 따 쿵 쿵댰치 오케이 치사해 하하하하하하 쿵찌따 쿵찌 그 다음에 쿵쿵따 쿵찌치 따치 쿵쿵찌치 쿵쿵찌스탄 맞아 쿵쿵찌 오 이거 두 마디만 붙여봐봐 쿵쿵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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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이양 야 이거는 4마디에 봅시다 보고있는 사람들 우리 이리와 뭐 오래 빨리해 여기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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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비행랑! 인기랑 퇴근! 가자!